아이고 아이고 내 사람이 멍청하지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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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순댕이 형아 우리도 저 텔레비 저 바보바 우리도 저 괴끼 끔을 닮은 저걸 호나사카 저기용 도라정 자문호스를 찾을 건가 아이고 저거 어디 도라매용 또게 자울라케용 이제 재랄게 휘어 먹자고 그 젊은 나이들 어디 바당이나 강 그 낭에 걸어놓은 그 뒤서 그거 하는거죠 어디 집이 저거 도라매용 저 누운데 누게가 구르빼 가게 아이고 아이고 에어컨을 틀면 곧 신뢰압으로는 사람이 곧 부착부착해지고 에어컨을 끄면 똠차울고 저놈이 쪼금 음식을 먹여서 원 도둑이 들으시냐 원 원 그 안에도 존맙다 그러는디 그냥 알랄랄랄랄라 그냥 아이고 시끄럽게 가면 돼 그 정도 양 이거 더워놓은 한 가위도 낮은 낮대로 점 좀 못자고 헛설 이 어두군부청 저녁이 되가면 건드름도 헛설 보름도 왔다갔다 하여서 좀 사람이나 중싱이나 밤이 주문을 잘건디 이거 걱정이보다 개 이거 맞을 땐 거기도 헛설 묵구넘은 하여도 저녁 되어가면 영행 어떤어떤 형 좀 더 자고 계신디 아이고 언치냐고 나도 더원 아방 그자 선풍기 회전으로 허영 나신디 보름 허설루게 이래용 비추민 그자 턱 거기에 인형만 에이그 그 헛설 영행 빙빙 돌리멍 조꼬 뛰자는 각 시신대도 보름 허설루가 가게 허지 아니여 인형만 그거 엉탁 허영 그거 정진감시 그런가 자꾸 돌려보믄 그에 인형 헛설 영행 일어난 뭐 하면 또 에어컨 돌려 에어컨 돌리면 또 바삭 어른 나도 원 언치냐 그냥 이거 원 영행 가면 이거 올 여름을 낳고 이거 존무짝 이거 어떤 괴로왕 허고 바삭 조두라 집대다 그 경헌 건허신가 그다가 영두흠이 딱 사람 못많이 먹으려면 불이 발착해 그 물속에 들어간 자는 맨들락버선 그 속에 들어간 자는 방법은허신가 나는 이거 에어컨을 치면 실루왕 일어나물고 경헌은 두루 축축해형 사람이 좀 깨루고 이거 하든가 사라지커라 이거 경헌은 낮은 더워도 이거 저녁이 되형 밤 되가면 사람이 좀 이거 좀도 자고 곧설 건더움도 하고 영회사 이거 기운도 떨어지고 커이사 밤이 줌을 자고 점 밤이 줌을 잘 자사 아침이 일어난 이거 납부청 일들도 오고 또 운전도 할 일 있으면 점 조름운전하니 맹심하니 운전을 끈디 낮은 낮대로 영 더워놓고 점 밤이 사름 못자게 영 괴롭게 기온올랑 더워놓으면 이거 이거 어떤 해야될지 몰라 확실히 더운 것보다는 언게 낮은 거답네 얼민 딱 푸덩잘불민 기자 좁은 자질 거 아닌가 아이고 얼민 저 목장판이라도 돌리복 이불이라도 툭툭툭해 덮으면 어떤 자주만은 이거 참 더운 건 치닥치닥 그여 그 자 미식어 선풍기나 에어컨 돌림인 그 자 머리 튼튼해 불고 이거 괴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오다 게허연 어제도 각박말 나왔으다마는 이제 이 밤이도 좀 기온 떨어지지 아니오고 이거 난 많이 더워놓고 거민 이거 어떤 아방이형 나형 연굴허연 올여름 이거 한 한 달 보름은 밤이도 더울 거 다문한 어떤 대책회의를 어떤 방법을 이거 양 마련을 해야 됨지 거우다게 아이고 헌수개가 틀림인 우리 서방같이 딱 두텅치 않은 주면 알게 아랑하기나 저 괴기그물 닮은 걸 두겨딱 사자마리야 그럼 각자 형 사주까냐게 아고 나 수질러형 그 그물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난 원 그물너면 괴기거리는 그물뱃긴 모르고 아이고 나 헌사름이나 나 아방이나 그거형 자구정허글랑 어디 조기세어른 아지방신더라도 들어방 그 그물 짜는 데강 아방 몸에 맞게 그물 짜당 방이나 걸어놓으나 삼방이나 걸어놓으나 그건 아방이 원하는 대로 없어만은 난 그 그물 소굽이 들어가지 아니오쿠다게 남신 그 얘기냐 어망치 않은 띠강래 그걸 휘간 말을 내도 망치 않나 그게 어망하고 그거고 고통하냐 이 사람아 아이고 거기에도 그 그물 짜는 거 그걸로 인 톡하게 걸어놓은 왕들 헝글헝글헝글헝글 헝글헝글들 그 뒷는 왕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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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언치냐기 그 푹푹푹 푹푹 뜨거운 여기가 나 아방냥 호버넘 매들어온게 확 나오고 후나마나 언치냐고 나도 이거 더워놈은 주물 제라하게 못자 누나 나 오늘 초찌 맙소 나 미시간 더운데 언제 이제 밥허라 미시거라 초찌마랑 아랑 히엉 먹고 나도 오늘 탁 괴로워 원 오멍을 하지도 못하고 나 손하나 꼬딱 못허쿠다 아이고 더워 저녁때 가면 어살 온 산두르 큰 보름이라도 어디서 어살 부러우지만은 무사형임신국게이 인혁 닥 닥 닥 닥 닥 닥 그런게 더 덥다 이리왕 등에 불이 나오쏠 치즈기마 이리왕 도망가면서 이리왕이 쩡 쩡 아이고 쩡도 더웜쩌 쩡 기어기어기 어멍 감쩌 아이고 이놈새끼 그저 어멍만 소리만 나가면 그저 인혁밥 좀 쩐 어멍 알아 아이고 기어기어 아자 그래 아자 계집들의 저 그물망을 쳐다라 좀 이리 아자 아이고 아주려나면 턱허기가 안고 가 아이고 기어기 거기도 인혁살려 좀 쩐 저 공을 어떤가 풋고 개형 말 잘 듣는거 보면 아까와 개형 사라 개형 사라